반갑습니다 내가 내가 먹었다고 오늘 인사하는 일도 올해 올해 기분이 안 좋아? 많이 안 좋아? 아! 기분이 많이 안 좋아? 돈 주는 이모 왔잖아 아윤아 아윤이 아프다고 해서 아이리 아프다고 하자 엄마 저 이모 꼭 계속 같이 왔어 아아! 심지어 질을래다 엄마한테 알아? 알지? 응 어머냐 백야 먹으러 간다니 배만지다 다 나오래 이모 앞에서 다 나오래 백야 근데 이뻐졌다 소년했잖아 미용 소년했어 아윤아 용돈이네 어느거 할래? 이거 할래? 어느거 할래? 2차전 엄마이 바꿔보래 표정이 이상하다 아윤아 이거 어느거 할래? 어느거 할래? 아윤아 돈 주는거 또 웃네 아프네 이거 맞아? 두개 다 할거야? 아윤아 아윤아 안심하러 간다니 세워봐 그냥 가만히 세워봐 모자 이제 돈 안좋아요 이모좋아요 모자 벗어봐 뭐 할래? 아윤이 아윤아 뽀뽀한다 뽀뽀해줄란다 하앙 하하하하 백야 너도 저 가자 멕시코 가자 서신 이모한테 가자 백야 알았지? 가면 니는 거기 가서 시익가서 거기서 엄마 맨주 찍으싶은데? 하하하하 그 가가지고 잘생긴 남자도 많거든 백야 그 가면 잘생긴 신랑 데리고 와야겠네 응? 멕시코 신랑 데리고 오는거야? 응 잘생겼다 아이가 니 가면 졸졸졸 딸이겠는데 이래 하얗고 이쁜 백야 외부 사이에 봐야돼 우리? 그래 미쿵 멕시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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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다 두말 세말 다 키우니까 응 근데 데리고 가고싶은데 진짜 애들이 힘들겠다 꺼내지도 못하고 하하하하 문안일이 그 밭밭한 해봐 하하 앤야 봐 쥐가가 앤야 뭐해? 쥐가 이뻤어 쥐가 이뻤어 앤야 쥐가 이불까란다 응 앤야 저는 집 잘 안 왔는데 너무 이쁘나봐 미국 냄새 좋아? 하하하 쥐가 위에도 올라간다 앤야가 너무 좋아 아아 귀여워 아아 앤야 질투하다 아아 앤야 봐라 앤야 봐라 잔다 좋은갑다 왜 이만 오세요 미국 보내니까 아유니콘이 여가 미국 보내니까 앤야 옷 좀 사주라 왜 이만 안 사줬으면 저 아유니 옷 색깔 딱 그리니까 제가 주부살라 응 앤야 미국 보내까 그 포장지에 멕시코로 보내라 멕시코 소진이 언니한테 보내라 멕시코엔 이렇게 작은 애 없지? 없지 너무 이쁘다고 난리가 났겠네 이모 감사합니다 해줘 감사합니다 아유니콘이 5명 5명 6명 5명 8명 6명 15명 5명 5명 아, 앤냐야, 네 지금 어색... 으이! 올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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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저렇게 사는? 여기로... 쇼르라해 어머, 어머, 어머 어머 여자애들이 제일 사여 다 여자예요? 아니, 얘들은... 얘들은 인형 같아 이모가 연사를 찍어버렸다 안 돼요 에엉 으앗 으아 오늘 진짜로! 오늘 진짜로! 아직! 제게도 아까 안 찍었지? 찍었어. 아잉이 좋아? 인사! 인기 엄청 많네. 왜? 반갑다고 인사하는게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어휴... 아유유아..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네미입니다. 안녕 안녕! 아앗! 어떡해! 귀여워. 아유! 아 Aww! 귀여워. 아이고 애기 애기. 하루아이! 뱅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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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한글자막 by 한효정